저희는 오늘 호주로 6시 40분에 날아갈 겁니다. 싱가포르를 거쳐서 애들레이드에 도착할 겁니다. 공항에 가기 전에 이렇게 맛있게 지금 식사 중입니다. 보이십니까? 저희는 지금 호놈팽 공항에 지금 와 있습니다. 호주로 곧 이루고 갈 건데 지금 체크인 행렬이 이렇게 많이 깁니다. 저희는 지금 공항에 체크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싱가포르 에어라인 이걸 타고 저희는 싱가포르까지 갔다가 거기서 2시간 기다려서 다시 호주 애들레이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보딩패스입니다. 싱가포르 갔다가 애들레이로 돌아가는 보딩패스를 프롬팬에서 끊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싱가포르 가기 위해서 프롬팬 공항에서 지금 서 있습니다. 싱가포르 시내 정기입니다. 싱가포르 시내 정기입니다. 싱가포르 시내 정기입니다. 여기는 싱가포르 공항이고요. 지금 저희는 트랜지타로 싱가포르에서 애들레이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시내 정기입니다. 지금이 11시... 아, 10시가포르 시내 정기입니다. 10시... 25분 좀 안됐는데... 사람들이 좀 많네요. 저희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싱가포르 항공에서 철평이 진검사하고 B3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에서 애들레이드 가는 비행기를 이곳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항공을 탔고 싱가포르 에서 애들레이드 가는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지금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이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도 받는 시트가 중간에 3개, 양쪽 끝에 각각 3개씩 9줄짜리 좀 큰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이정도는 더 빠른 비행기입니다. 또 한 시트에서 17년에 챠피어 콘서트에서 공격이 됐는데 이 비행기 기간이 인증하고 있습니다. 제 비행기에는 2개가 들어온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치를 사야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치도 안됬 고 10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에는 대 Guern Maybe when we 빨리 사시죠. 놀랍게도 싱가포르에서 애들레이드로 가는 승객들이 노우 저희는 무사히 애들레이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35분입니다. 지금 비행기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체크아웃 하기 위해서 저희는 무사히 애들레이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레미를 만났습니다. 여기에는 공항에서 걸어나와서 불과 100m 정도 거리에 버스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웨스트 비치 쪽에 코로나 검사하러 왔습니다. 애들레이드에 택시 타고 공항에서 입까지 왔고 택시비가 한 20불 정도 나왔나? 22불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웨스트 비치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예약된 호텔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예약된 호텔은 애들레이드 시내에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안 달러로 호텔이 122불입니다. 24시간 내로 코비드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저희는 코비드 검사를 받을 때까지 코런틴을 해야 돼서 호텔을 예약했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제 아들 전화번호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사 결과가 도착할 겁니다. 24시간 내로. 그리고 나서 만일에 저희가 음성이 나오면 그때서부터는 코런틴이 해제가 되고 저희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백패커의 호텔 룸에 들어왔는데 이게 120불짜리 룸인데 창문도 없고 화장실이 있고 샤워실이 이렇게 있고 화장실이 여기 있고 여기 다입니다. 네. 네.